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형, 물 좀 부탁해요. 물었나? 네, 물이 없어요. 잠깐만, 갔다 올게. 아이씨, 물이 없다. 아, 이 새끼워. 멀리도 왔네, 새끼워. 야, 요새 무공이 많이 늘었어, 송강. 하하하, 이 자식. 역시 가르친 무람이 있구만. 아이, 이거 뭐 삶도 안 가지고 그냥 갔어. 이 자식이. 삶 안 갔어? 네. 갈게요.